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캠핑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많아서 다같이 이렇게 힘들어 다같이 힘들어 다같이 힘들어 나 이거 줄게 나 이거 맞지? 나 놔둬야 돼 다 먹은 거지? 덮에기 위해서 만줄이야 야 나 확 떨어져서 두두두 떨어져서 흙탕을 계속 지나가서 크림을 떨어져서 산책을 향하고 있다 안쪽도 더 좋아 핸드폰을 향한 편 헉하우기 지금의 주호 자른 경기 나의 주호 자른 경기 나의 주호 자른 경기 한국의 주호 자른 경기 한편은 한편은 제주도의 주호 자른 경기를 해외에서 서준 봄 이리 ticket 막말 엄마와 엄마가 여섯명까지야 여섯명까지 한잔 형이 이거 먹는게 이건 저야? 이거 이런 수가 있는 건가 이거 이렇게 큰 거 이거 서서서 이거 갖다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